홈스포츠 해외축구 토트넘 뉴캐슬. 손흥민 체력 괜찮나? 중. 개는 어디서? 강선령 승인 2019.02.02.05 댓글 0톡. 토트넘 뉴캐슬. 손흥민 체력 괜찮나? 중개는 어디서? 토트넘 뉴캐슬. 토트넘 뉴캐슬 경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토트넘 오스퍼가 2일. 한국. 시간. 오후 9시 30분부터 영국 런던 엠블리 스타디움에서 뉴캐슬과 2.018-19 프리미어리그. PL. 25라운드 홍경기를 치른다. 손. 흥민이 또다시 선발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과 함께로 카스모우라. 에릭 나멜라.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공격을 이끈다. 손흥민 체력이. 걱정이다. 손흥민은 아시안컵에서 복귀한 직후. 주중화 포드전에도 풀. 타임을 소화했다. 12월에는 9경기. 1월에는 아시안컵 포함 7경. 기를 띄었다. 점일 6경기 중 15번 이모두 선발이었다. 이 같은 강행군. 배도 손흥민은 뉴캐슬전에서는 2경기 연속 골에 도전한다. 리그 9호. 골을 기록 중인 그간 뉴캐슬전에서 도골을 넣는다면. 새 시즌 연속 리그 2. 다릿수 득점에 성공할 수 있다. 한편 손흥민의 선발 출전이 기대되는 토. 트넘 뉴캐슬전은 이날 오후 9시 20분부터 스포츠 전문 채널 스팟. V에서 생중계대래정이다. 해외축구 프리미어리그 2월 1일 현. 제팀 순위 리버풀 FC 맨체스터시티 FC 토트넘 아스퍼 FC 아스널 F. 시첼시 FC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울버헴튼 언더러스 FC 에버턴 F. 시왓포드 FC AFC 본머스 레스터시티 FC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FC. 브라이튼 앤호브 알비온 FC 뉴캐슬 유나이티드 FC 크리스탈 팰리스 F. 시사우샘프턴 FC 버니 FC 카디프 시티 FC 플럼 FC 허더즈 필드타운. FC 해외축구 라리가 2월 1일 현재 팀순위 FC 바르셀로나. 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세비야 FC 데포르티브 알라베스 에타. 헬시 에프 발렌시아 CF 레알 베티스 레알 소시에다드 sd a 빠르 아틀레. 틱빌바오 레반테레 알바야 돌리드 지로나 fcrcd 에스파니얼 cd 레가. 네스라요 바에카노 셀타비고비아 레알 cfsd 우에스카 해외축구. 분데스리가 2월 1일 현재 팀순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FC 바이에. 린미넨 보루시아 맨헨글라드바흐 아인트라우트 프랑크푸르트 알비라이. 푸치 tsg1899 호페나임 헤르타 bsc 베를린 vfl 볼프스부. 르크 바이어 04 레버쿠젠 fsv 마인츠 05sv 베르더브레멘 fc 샬. 폐 04sc 프라이브르크 포르투나 디셀도르프 fc 아우크스브르크 v. fb 슈트트가르트 한오버 96 fc 니른베르크 해외축구 세리에 a. 2월 1일 현재 팀순위 유벤투스 fc ssc 나폴리 fc 인터밀란 a. 치 밀란 as 로마 uc 삼푸도리아 아탈란타 bcss 라치오 acf 키오. 렌티나 토리노 fc us 사스올로 칼초 파르마 칼초 1913 제노아 cf. 치 칼리아 리 칼초 스팔 2013 우디네 세 칼초 엔폴리 fc 볼로냐 fc원. 909 프로 신원의 칼초 ac 키에 보베로나 해외축구 리그 1 2월. 1일 현재 팀순위 파리생 제르맹 fc 1일 osc 올림픽 리용 as 생태. tnrc 스트라스부르 몽펠리에 hsco gc 니스올림픽 드 마르세. 유스타드랭스 스타드랜 fc 님롤랭 피크 fc 지롱댕드 보르도 툴루즈 fcfc 낭트항제 sco 디종 fcosm 카아미엥 scas 모나코 fc. 박나반깽강 저작권자 저작권 금강일보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재생버튼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채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강선영 다른.